자, 기온이 좋습니다. 지금 6시 30분에 플레이오프 1차전이 시작이 됐는데 6시 38분 52초 오르고 있는 가운데 1회 초 엔시타이노스가 1대0으로 수원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포티비 2영,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엔시타이노스와 KTV즈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가을 전승 행진으로 지금 수원까지 가 있고 기세만큼은 확실히 엔시타이노스가 뒤지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증명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손하석 선수와 박민우 선수가 연속한타로 무사 이상루기에 맞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누가 타점을 기록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저도 말씀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확실히 1차전 승리가 중요한 게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팀의 승리 확률이 78.1%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포스트 시즌 오전 3선 승세 경기에서 1차전 승리팀이 76.1%를 승리 확률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1차전 승리가 거의 7분 응선을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가 워낙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78.1%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코리안 시리즈로 나갈 확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그리고 이 확률을 지금 잡아야 되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찾아보니까 마틴이 히틴 클라이 타점을 기록하면서 선수점은 NC 다이노스의 몫이 됐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한국 시리즈 진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1차전 선발 매천만 보더라도 양 팀 모두 에이스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페디가 드디어 포스트 시즌 무대를 밟게 됐죠. 원래는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 등판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회복이 덜 되면서 등판을 미뤘지만 다행히 3차전에서 경기가 끝나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등판을 할 수 있게 됐고요. KT도 올 시즌을 한 번도 지지하는 쿠에바스가 1차전에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페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시즌 이제 거의 마지막 2연전에서 그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강인권 감독이 패드를 꺼내든 카드가 악수가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사기 진작에 있어서는 오히려 묘수가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에이스 투수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인권 감독의 선택이 아주 옳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쿠에바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쉬고 지금 등판을 하기 때문에 기세올은 엔스타선이 확실히 초반부터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페디도 물론 2주 동안 쉬긴 했지만 그래도 쿠에바스보다는 좀 더 실장 감각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좀 더 몸 상태가 좋다면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선발 투수가 윌리엄 쿠에바스인데 이 선수 참 재미있는 이력들이 많은 게 KT 위즈에서 4시즌을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중간에 합류했고 우승 반지는 또 KT 요원으로서 한 차례 끼기도 했었고요. 네. 2021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우승 반지를 끼었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방출이 된 이후에 올 시즌 초반에는 다저스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 콜업을 꿈꿨지만 되지 않으면서 6월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다시 KT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 뒤에 한 번도 지지 않으면서 에이스 역할을 아주 잘해줬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선발 투수 정리를 해드리면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트리플 크라운대 그리고 승률 100% 선발 투수.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페디 같은 경우에는 1986년 선동열 선수 이후에 20승과 200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또 됐고요. 그만큼 NC에서 페디에게 기대하는 어깨의 무게감? 이런 게 정말 남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팀 중 어느 팀은 이제 LG를 만나러 한국 시리즈에 나갈 거니까 1차전의 승리 투수가 되는 투수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LG를 꺾는다면 MVP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투표 경향상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초반에 볼 때는 일단 NC 다이노스가 마틴의 히싱플라이 타점으로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올 시즌 팀 간 전적이 있는데 KT 상대로 유독 약했던 또 NC였어요. 네. NC가 KT 상대로 6승 10패를 기록을 했고 KT 위즈파크에서는 4승 5패 시리즈 전적으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승리 와이파이가 안 터졌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NC가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번 수원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고 수원에서 올 시즌에 평균 득점을 보니까 5.1득점 정도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NC가 포스트 시즌에서 평균 8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타선이 가을야구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보다 더 좋은 득점력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디가 좀 이닝이터 역할을 오늘 착실히 좀 해주고 그리고 김형규 선수 필두로 해서 불펜진도 현재 지금 굉장히 뜨거운 마운드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용찬 선수만 좀 불안하긴 한데 이용찬 선수만 이제 각성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KT 타자 중에서는 유독 오늘 패디에게 강했던 타자가 강백호였는데 강백호가 지금 부상으로 엔트리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26일이었나요? 27일이었죠. 정규 시즌 끝나고 나서 워낙 이제 공백이 길다 보니까 자체 청백전을 가졌는데 거기서 스윙하다가 옆구리 부상 당하면서 강백호 선수가 엔트리에 빠지고 말았고 강백호 선수가 또 큰 경기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통산 포스트 시즌 11경기에서 3할 오픈에 1홈런을 치고 2021 시즌에도 한국 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했고요. 그 선수가 빠졌다는 점은 상당히 KTA로서는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이노스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소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안고 한국 시리즈 나선다면 기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올 시즌 팀 간 전적에서는 최근에 제가 중계를 했을 때는 늘 LG가 참 NC에게는 언짢고 까다로운 상대였는데 맞습니다. 상대 전적이 올 시즌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승 6패더라고요. 맞아요. LG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고 NC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LG가 많은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NC도 계속해서 시리즈를 빨리 끝내면서 휴식을 취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 감각이 좀 더 있는 NC가 LG 상대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일드카드로 진출하긴 했지만 NC도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NC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주류와 놀랬을 식의 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마에서 많이 놀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다이노스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쁜 이야기도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박성민 선수가 은퇴한다는 소식이 또 오늘 전해졌어요. 네.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참 아쉬운 뉴스가 나왔는데 박성민 선수가 18년 동안의 프로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하게 됐고요. 통산 269개 홈런 때려내면서 3루 거포로서 아주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였죠. 그리고 한국 시리즈도 무려 6건이나 차지했고 2011년과 2014년까지 삼성에서 무려 4연패를 달성했던 정말 우승 청구자 같은 선수였는데 아쉽게 은퇴를 선언하게 됐어요. 올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30경기밖에 뛰지 못하면서 확실히 본인도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 이후에 제2의 인생 저희가 미리 응원을 하겠고 그 전에 NC 다이노스의 V2를 먼저 바라보면서 야구 선수로서의 인생을 정리를 하는 그런 기회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선수가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한 선수거든요. 운일 참 많이 한 선수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신 선수다 보니까 좀 더 제2의 인생을 잘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이노스 팬으로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또 이후에 부상까지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면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가 NC 다이노스에게 했던 그런 공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2020년 NC 창단 최초의 우승할 때도 박성민 선수의 공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인도 그때 2021 시즌에 방역수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시국도 다 끝났으니까 잊고 잘 제2의 인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이면 몸개그도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 선수 하면 늘 몸개그가 나오거든요. 네. 빙글빙글 댄스도 있고 허리띠가 또 터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 중계할 때 그 염종석 위원은 트리플 악셀 많이 강조하고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박성민 선수 응원을 하겠고요. 그전에 NC가 V2를 꼭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즐기지 못하는 팀들은 또 바로 분주하더라고요. 제가 롯데를 정리해드렸었는데 롯데 조금 더 보죠. 김태형 전 두산 감독이 부인하면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두산에서 함께 했었던 최근 SSC 코치 김민재 코치를 수석 코치로 데리고 왔어요. 맞습니다. 김민재 코치가 2022 시즌에 SSC 통합 우승할 때도 코치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2019년, 2020년 두산에서 김태형 코치와 감독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수석 코치로 이번에 또 불러들었어요. 그리고 김민재 코치를 포함해서 김주찬 코치, 고영민 코치 데려왔고 주영광 투수 코치도 데려왔는데 롯데 레전드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데려왔거든요. 주영광 선수 있죠. 맞습니다. 양정초 감독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1군 투수 코치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 1984전에 한국 시리즈 MVP였던 유두열 선수의 아들이죠. 유재신 코치도 이번에 또 데려왔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이번에 롯데 출신의 코치진들을 많이 선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산은 롯데다. 뭔가 이런 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이 김태형 감독과 우승을 같이 해본 코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승 DNA도 같이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승 DNA를 가진 자들도 현재 코칭 스태프의 인선을 하고 있고 게다가 롯데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들끄는 그런 존재들도 함께 영입을 하면서 주영광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까지 롯데의 마운드를 굳건하게 지켰던 선수였고 김민재 코치 같은 경우에도 롯데 내야의 핵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히 롯데 팬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이름들이 많이 합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 정도 남아있는데 미국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미국은 지금 벌써 월드 시리즈까지 갔는데 이번 맞대결하는 팀이 텍사스 레인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두 팀 다 올라올 것을 생각했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네, 두 팀이 모두 지구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와일드 카드로 플레이오프에 합류를 한 팀들이거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 카드 3위,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와일드 카드 3위로 진출을 했는데 디비전 시리즈에서 백승팀이 볼티모와 다저스를 나란히 꺾고 챔피언십에 진출을 했고 챔피언십에서는 지난 시즌 월드 시리즈 진출팀이었던 휴스턴과 필라델피아를 꺾고 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거든요. 특히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에 84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들 가운데 가장 적은 승수입니다. 그만큼 정말 이변의 핵들이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들이 우승과 상당히 거리가 먼 팀들이거든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창단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그 뒤로는 월드 시리즈 진출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때가 그러면 김병현 선수나 맞습니다. 커트 실링, 랜디 존슨? 맞습니다. 김병현 선수가 데릭 지터에게 홈런 맞고 양키 스타디움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도 우승을 해서 다행이었어요. 텍사스 레인저스는 다른 유니버스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죠? 한 번도 없습니다. 멀티버스였으면 멀티버스에서는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월드 시리즈가 이번에 세 번째 진출인데 2010년과 2011년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고요.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이 한 번도 없는 팀이 6팀이 있거든요. 그중 한 팀이 바로 텍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상당히 우승이 가뭄이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가운데 시리즈 현재 승패는 1승 1패 기록하고 있는 미국 월드 시리즈가 되겠고요. 메리 켈리가 이제 2차전 엘리조나 디벡스의 승리를 이끈 투수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놀라웠습니다. 7이닝 동안 9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1실점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지에서도 메리 켈리의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수신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리 켈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포스트 시즌을 경험한 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경험하는 포스트 시즌에 아주 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 메리 켈리가 SK에서 4년을 뛰었는데 첫 2년을 뛰고 나서 다시 미국에 가야겠다. 마이너리그 계약이다라도 해서 미국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가 뜯어말렸대요. 한국에 좀 더 이따 가자. 그래서 2년 뛰고 SK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에리조나에 입단을 해서 지금 에리조나의 원투펀치의 한 축을 담당을 하면서 월드 시리즈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이제 메리 켈레라고 나오고 있는데 메리 켈리라는 선수고요. 한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 동시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승리 투수가 된 첫 선수라고. 맞습니다. 류현지 선수도 2006년에 한화 그리고 2019년에 LA다저스에서 월드 시리즈를 경험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승리 투수는 월드 시리즈에서 되지 못했었어요. 이 가운데 NC는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플레이오프 1차전 역시 에이스의 페디의 호투는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1이닝 동안 1K 하나의 탈삼진 기록하면서 무시점 피칭 KT 타선을 먼저 첫 이닝한 잠재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40초 남았는데 이강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만 옷 입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어요.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 에이스 밀란 상대로 교체 투입돼서 한 골을 PSG 데뷔골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 또 주말에 열렸던 브레스토아의 리그 경기에서는 은바패에게 찔러들어가는 정말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통해서 1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참 얼싸 않고 서로 가리키면서 촉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강패의 도우라고 팬들이 그러던데 이강희 선수 할애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 78.1%의 확률 잡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TV로도 라디오로도 유튜브 엔티커터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